전국 제1의 청정지역.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곳. 26일 보은 배틀공원에서 10일간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송이산 천안봉 생신주의 시점입니다. 국내 최정상급 가수들이 출연하는 다양한 음악회가 펼쳐집니다. 또한 중부권에서 유일하게 보은군에서만 개최되는 전국민속소싸움 대회와 더불어 송이산 반품가요제, 생생한 라디오 공개방송, 다양하고 푸짐한 농산물 판매와 각종 문화공연 등 관객이 직접 참여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함께합니다. 5천만 국민이 함께하는 맛의 감동. 크고단 수요일의 농산물 축제인 보은 배추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행사는 보은군과 함께합니다.